자 오늘은 터치 스위치 이제 터치 스위치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usb 5V usb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 5V가 무조건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5V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은 겨우 해봐야 뭐 1,2A에요 usb에서 공급해주는 거의 다 1,2A니까 요즘에는 뭐 컴퓨터나 이런데 1A 말고 별도의 아답터를 쓴다면 뭐 3A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고속충전 이라든가 일반 아답터는 1A,2A 처리 얘 같은 경우에도 뭐 1,2A 충분히 커버하니까 터치는 이제 온,오프 보통 이제 정정 방식으로 요 이제 전원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터치하면 온 되고 또 터치하면 또 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상태에서 누르고 있으면 점점점점 밝아지고 점점점점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디밍 이라고 해서 이제 전압을 바꿔주는 정확하게 이 회로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전압을 바꿔준다기 보다는 이 플러스에서 5V는 연결된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끊었다 연결했다 끊었다 연결했다 이것을 f,e,t 로 체허를 하면서 밝기를 졸여온다 얼마나 많이 끊었느냐 많이 켰느냐 끊었느냐 뭐 켜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우리 눈에 밝기가 밝으냐 어두워지냐 이 차이로 이걸 동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개를 잡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 온오프만 하고 저도 조절한 상태에서 또 온오프 하면 메모리 기능이 없는거 얘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지금 요건데 요거보다 조금 작은 예 실제 이제 기구물 보면 또 사이즈도 조금 작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기능이 있더라고 전원이 5V 인가된 상태에서 어 디밍을 조절하고 논 상태에서 껐다 끼면 기전 그 전에 세팅 하났던 그 저도 밝기로 기억하고 있더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기억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기구물 이건 회로적인 차이고 동작적인 차이고 그 다음에 기구적인 거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 터치 부분에 훅이 있어 훅이 있는데 훅으로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 이 밑에판 하고 위판 하고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pcb 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터치 부분 쪽에 pcb 가 붙는게 아니라 터치 반대쪽에 붙어 그러면 이 터치 부분에서의 pcb 가 딱 붙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졸입했냐면 이걸 잡아 pcb 를 잡아 주지 않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pcb 를 넣는 거야 그러면 pcb 가 딱 붙어 있으려면 테이프 양면 테이프나 이런걸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면 pcb 가 기울어져 있거나 뭐 한쪽에 떠 있거나 이러면 터치 감이 균일하게 나올 수 없지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랬더라 그 다음에 두번째 요 제품을 보니까 이건 터치 부분에 넓은 면을 활용하고 밑에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그런지 어 훅은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pcb 가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사이즈가 동일해 그 얘기는 pcb 가 얹어지고 pcb 가 이 바닥면으로 밀착 시켜 준다니 그러면 터치 부분 쪽에 pcb 가 딱 붙어 있는다는 이 회사는 그리고 또 더 잘 붙으라고 몇 개를 뜯어 봤는데 다른 회사 꺼 양면 그 순간접착제를 살짝 붙여 놔더라구요 순간접착제를 붙이고 pcb 를 붙여서 다 동일하게 비슷하게 해 놨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모양을 자세 보면 각이 져있어 이렇게 터치 부분 쪽 옆에 보면 살짝 살짝 이렇게 거친 면이 있는데 순간접착제를 바르고 조립되면서 pcb 를 안착시키는 이 형태가 되요 얘는 이런 모양으로 터치 부분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옆에가 둥근 모양이 또 있던데 이전까지 얘랑 얘랑은 케이블에 보면 스톰퍼라고 이렇게 톡톡 튀어나와 있는데 이렇게 잡아주는 이렇게 잡아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잡아주는게 없더라구요 이거는 잡아주는게 없어 그냥 이렇게 민자더라구요 민자 케이블에 잡아주는게 없어 그 대신에 이 기구물에서 잡아주더라구요 기구물에서 자세히 보면 오돌토더라구요 얘가 pcb 를 꽉 안착시켜서 잡아주더라구요 그리고 얘는 이제 터치 부분에 pcb 를 딱 붙이기 위해서 반대편에 이렇게 톡톡 튀어나올 여기에 pcb 가 정확하게 안착을 탁한다는게 pcb 를 이렇게 올려보면 그 사이에 딱 올라가 더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이 옆에 케이블 쪽은 이 우둘토둘한 면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터치 부분은 지금 정전 방식의 터치 방식인데 이게 전화량의 변화에 따라서 인식하는 뭐 예전에 저항 방식은 압력식 뭐 정식 이름도 압력식 같은거 눌림이 있어야 되고 이런 플라스틱에서 압력으로 안쪽에 눌리기 보다는 얘는 정전 방식으로 선택한건데 이렇게 자리를 이때 홈을 보면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터치 부분에 터치판이 딱 맞아 떨어지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어 이 세가지의 메모리 기능이 있는것은 없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전원이 5V가 인가된 상태에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을 조금 우리 나름대로의 터치에 전원이 아예 정전 되거나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도 그 밝기 조정한게 기억하려고 자 어 ESP 시리즈 중에 ESP-01 있는데 이런 보드가 얘는 마이컴이 있고 자세히 보면 안테나가 있는데 이 안테나가 이제 와이파이를 할 수 있는데 얘의 장점은 전원이 아예 꺼진 상태에서 다시 왔다 그럼 전 상태 기존의 상태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밝기 조절을 하는 세트이기 때문에 밝기 조절을 해서 기존 상태를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켜보면 이제 온오프 되고 온오프 되고 이렇게 점점점점 밝아지고 점점점점 어두워지고 이렇게 어 기본적인 기능은 다 하면서 자 이제 앱으로 온오프 한번 하는걸 보여드릴께요 거기서 온 온 한번 지금 앱에서 온을 하게 되면 점점점점 밝아져서 유지했다가 또 점점점점 밝아졌다가 꺼졌다가 점점점 밝아졌다 요 상태를 앱으로 컨트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상태를 사용하는